인싸강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 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 맛집 채널의 29번째 이야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쿠아 가든은 어떤 뷰 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아쿠아 가든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아쿠아 가든은 수족한 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커피 한잔 마시며 물멍 때리기 좋은 공간입니다 커피와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미래를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란 컨셉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간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의 열대어들과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테이블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물고기들의 움직임들을 보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물고기들 외에도 예술품 수준의 아쿠아 스케이프를 구현하셔서 그런지 갤러리를 보는 느낌으로 이곳저곳 눈으로 보는 재미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